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에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 탐험의 간사이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 한번 그 현두를 탐험을 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일본 지도를 보시면 규슈 지역 했고 시코쿠 지역 했고 그 다음에 주코쿠 지역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간사이 지방인데요. 이곳은 일본에서 아주 역사가 제일 오래됐고 현대 이전에 일본의 거의 중심지인 간사이였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볼거리도 풍부하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간사이 지역을 보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고현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사카 부, 그 다음에 와카야마현, 나라, 그 다음에 교도, 그 다음에 시가현 이렇게 아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효고현부터 이렇게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고현부터 한번 떠나 볼까요? 먼저 여기에 지리정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효고현의 지리정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본 간사이 북서부에 위치한 곳이고요. 북쪽으로는 우리나라의 동해, 남쪽으로는 세토나이카이와 접하고 있다고 있고요. 여기서 현청 소재지는 여러분 고베시라고 해서 고베, 우리가 고베 대지진이 나고 1995년이었던가요? 저도 기억이 감금을 한 데 그때 아마 있었는데 젊으신 분들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를 뒤흔들고 그랬던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입니다. 여기는 신권센트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런 기차편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사카와 교토와 함께 간사이의 핵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현청 소재지인 고베시는 일본에서 여덟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로는 역시 고베가 유명한데요. 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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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는 히메지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렇다고요. 또 그 다음에 다카라츠카 가극단으로 유명한 다카라츠카가 효고현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무슨 공연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세토네헤의 아와지시마라고 하는 것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고시엔 전국 고교야구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고시엔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한신타이거스의 고시엔 구장이라며 고시엔 갑자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게 고교야구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고교야구가 굉장히 큰 이벤트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995년 맞았군요. 고베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이고요. 이런 게 있고 소면 국수죠. 이보노이토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건 나중에 좀 이따 관광정보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효고현을 보시면요. 북쪽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동해와 붙어있고 남쪽으로는 이렇게 만처럼 둘러싸여 있는 세토네헤가 이렇게 돼있고 세토네헤가 여기서 오사카나 효고전 쪽에서 끝나죠. 끝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오사카부라고 돼있고 도쿄도 부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현이죠. 효고현. 보시면 여기에 내만인으로 내만처럼 이렇게 연안이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쭉 보시면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들도 쭉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인물들까지 뭐 그렇게 알 필요 없는데 굉장히 지금 보시면 이야 유명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죠. 대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곳의 관광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런데 관광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고베 대지진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진도 7이라고 하네요. 엄청난 강도의 지진이었고요. 보시면 야 난리가 났었죠. 교량이 그냥 그냥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무너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막 거의 뭐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제가 이 당시에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일본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헤이세이 7년 효고연 남부지진이다. 그래서 고베 대지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피해가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무려 6,300여 명이었고요. 총 피해액이 1,970억 달러라서 이거 재건하는데 일본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이래서 고베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런데 일본 지역 중에서 최고의 빚을 안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진이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물론 훈련을 하긴 하는데 일본처럼 세계적으로 그런 지진 대피 훈련 같은 건 하지 않죠. 일본은 아주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그런 지진대피도 철저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 지진이 났을 때 어디에 집합하고 또 어디에서 물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게 다 세계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이렇게 그런 훈련이 참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연의 힘이라는 건 엄청나다. 진짜 이 두려움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런데 위아래로 흔들리는 직화형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진앙지가 도심에서 가까워서 그냥 그 어떤 진동의 충격을 그냥 지표에서 바로 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베는 400년 동안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다소 방심하고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진 기준 강화를 하기 이전에 좀 오래된 건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신고속도로 고가가 옆으로 쓰러진 이유니 이유가 내진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구조물이었는데 여러분 이거죠. 아까 전에 보셨던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 버렸죠. 이게 옛날 건물이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포항에서도 큰 지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간사이 지방 여기에 고베에 또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1동포가 100여 명 이상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베 대지진 때 경골 목조주택은 피해가 없지만 아파트는 굉장히 심한 피해를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목재가 아무래도 나무가 유연하니까 충격을 받기 좀 덜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 현대식 목조 건축물이 피해가 별로 그렇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조주택 우리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 외할머니 도쿄에 사시는데 그때 외할머니 옛날 집 보면은 목조주택인데 진짜 지진으로부터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여름에 무사하게 습하고 덥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단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사건 당시 사망자의 80%인 5천명이 전통 목조주택에 깔려 사망했다. 그러니까 현대식 목조주택은 괜찮은데 전통의 그냥 전통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유연하긴 하지만 목재가 폭삭 주저앉기도 쉬울 정도로 약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목조주택이 또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것도 양란의 검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큰 지진이 오면은 뭐 경골목조주택이든 뭐든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겠죠. 뭐라 그럴까.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대식으로 지진 이후에 지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건축 양식 같은 것도 도입하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재난수습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복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효고현의 한번 관광 정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이게 효고현은요. 이렇게 신비스러운 성과객이 나오네요. 힘의 지성인 것 같죠? 보니까 그전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래서 활기 넘치는 한국인 고베가 굉장히 유명하다. 유명 온천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히메지성이라는 것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또 온천예축이 유명하다. 그 중에서 히메지성은 일본의 마추피식추라고도 불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메지성에 한번 가볼까요? 일본에서 오사카성과 함께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그런 히메지성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봄에는 벚꽃이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펴 있어서 더 아름다운 곳인 것 같네요. 아주 고지대에 조금 위쪽에 이렇게 일본식 성축조 방법으로 정교하게 쌓아진 성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백로처럼 아름다운 성이다. 아주 하얀 성으로 유명하고요. 환상적인 축제와 매혹적인 해안선이 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주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교통도 편한 곳이고요. 히메지성은 일본의 국보이고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12개 일본성 중에서 반드시 둘러봐야 될 성이다. 보전이 잘 돼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83개의 건물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리고 또 흰색으로 칠해져서 백로성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정원도 있고요. 아기자기한 정원 축제, 사원, 박물관도 있고 섬도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시면 이쪽 효고현 가시면 꼭 둘러봐야 될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희메지성을 둘러봤으면요. 효고현의 대표 도시인 고배를 가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보시면 고베 전경이 또 야경이 보이는데 엄청난 메가시티이면서 항구도시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 쪽에 물류센터라든지 공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베는 고베규라고 해서 최상급 소고기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반드시 둘러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 소고기로 유명한 작고 국제적인 항구도시다라고 합니다. 북쪽 있는 해안가의 고베 하버랜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고베 포트타워라는 게 있어서 야경이 기가 막히겠네요. 그 다음에 샤브샤브 스타일로 고베 쇠고기를 맛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천도 있다고 합니다. 아리마 원천이라고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어서 이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은 고베 비프다. 고베 규라고 해서 고베 소고기. 그래서 현지에서 교배해서 키운 타지마종 소에서 얻은 쇠고기는 마블링이 훌륭하다. 여러분 여기서 최고급 고베 규는 왁유죠. 왁유의 일종이죠. 왁유는 일본 소를 얘기하는데 최고급 소고기는 마사지까지 인간이 소를 마사지까지 해준대요. 마블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있네요. 고베에서 이렇게 훌륭한 쇠고기가 생산된 이유로 소에게 마사지를 하고 맥주를 먹인다는 등의 설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거든요. 더큐멘터리를 쇠고기한테 진짜로 마사지를 해주는 그러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베 비프는 최고 등급의 쇠고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고베 비프와 고베 산 쇠고기는 또 다르다고 하네요. 고베 비프는 스테이크를 먹는 것이고 고베 규는 또 아니군요. 스테이크를 먹고 또 하지만 또 샤브샤브로 먹는 것도 맛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시면 꼭 소고기를 먹어봐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끝으로 한번 형제의 특산물로 한번 볼까요. 역시 소고기가 유명한 만큼 고베 소고기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 자체를 와규 소주 중에서도 다지마 품종에만 사용합니다. 고베 규는 와규 중에서도 다지마 품종을 고베 규라고 한다. 그래서 마블린과 풍미가 특히 탁월하다. 그래서 또 이 지방은 녹는 점이 사람의 체험보다도 낫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에서 살살 녹는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탄나베 라는 것도 있어서 효고에는 산거숲이 많아서 야생멧돼지 이노시시라고 하거든요. 일본말로 그래서 그 멧돼지 고기도 또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고 하네요. 이 멧돼지 고기로 만든 전골 요리가 보탄나베 라고 하네요. 별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카시지방에 여기 보면 효고에는 바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미 다이메시라고 해서 도미도 만든 밥 밥을 거기서 그래서 사심이나 구이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도미는 여러분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먹거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특상품으로 또 이렇게 보면 검은콩도 유명하고 버드나무로 바구니 짜는 것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조각칼 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날부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수백 년 전에 일어난 비극이 기회로 반전되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미키성을 재건하면서 이 지역이 대정장이 기술의 중심지로 변신했다. 그러니까 대정장이들이 그 성을 재건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천수걱을 장식할 무슨 철날부치라든지 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장식물 만들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건축을 위해서 목재를 자를 때 필요한 어떤 칼이라든지 조각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런 때 이렇게 그런 장인들이 여기 와서 필요한 손수 만들면서 굉장히 날 부치 기술 이런 것들이 도공의 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제작 방식으로 만드는 톱과 칼 끌 를 비롯한 수제로 만드는 각종 공구들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즈시 그릇 도자기도 있는데 보면 아주 하얀 백자네요. 그래서 마치 희메지성의 외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것들 보시면 기념품으로 여러분 혹시 뭐 이런 것들도 살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교통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먹을거리도 아주 풍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이 조금 더 이렇게 완화돼서 잘 갈 수 있게 되면 꼭 가보시기를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현으로 칸사이 지방의 다른 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